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골목길 예쁜데요 아까 저기 시유구나 산장빌라 귀여워 온통 거리의 학생들입니다 여기는 광명 새마을시장입니다 회모가 상당히 커요 생활에 다닌 맛집도 있다 전부 빈집이에요 여기는 쪽방촌이었나 본데 광명 새마을시장 여기는 광명사거리역입니다 일단 조용한데로 가서 오프닝을 하겠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광명 전통시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저번시간에 갔으니깐 패스하구요 안녕하세요 서진가민입니다 오늘은 서울이 아니구요 경기도 광명시 광명오동 구독자이신 김윤경님이 재개발하기 전에 촬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 소원 제가 들어 드리겠습니다 광사목걸이 광명사거리 이 먹자골목이라는 약자네요 코스는 광명사거리역 먹자골목 구경하고요 광명오동복지센터 그리고 광명새마을시장까지 걸어보겠습니다 동 이름은 햇빛과 달빛이 좋아 옛날부터 살기 좋은 땅이라는 뜻을 지녔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광명시장 입구에 태양그림이 있었군요 주위는 모두 먹자골목이니깐 서쪽으로 쭉 이동해 볼게요 다른 지역과 거의 별다른 차이가 없죠 여기 밤되면 사람 장난 아니겠는데요 자 서쪽으로 쭉 이동하면서 한번 보고 남쪽으로 내려갈 거에요 남쪽으로는 한진 해머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반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이쪽 골목은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쪽은 단독 빌라가 아니고 거의 뭐 연립빌라로 보이거든요 어라 여기는 광명사동인데 아 제가 살짝 착각했네요 살짝 이동해야 오동이 나오는데 자 바로 여기서부터가 광명오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의삼촌을 힘나게 합니다 광명은 빛광자에 밝을명자 근처에 큰 도로가 있는데 동네가 정말 조용합니다 이쪽으로는 차도 별로 안 다니나봐요 근처에 도덕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넘어가면은 바로 작은누나 집이 있는 곳인데 하안동 오 기와집은 이쪽은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안 된 것 같네요 재개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쪽에는 신축 빌라도 있구요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쪽이 광명오동 맞습니다요 와 개천에는 물이 많이 흘려요 저 아래쪽이 광명시장 방향입니다 저쪽 개홍산 근처에 개명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온통 빌라구나 여기는 도로가 완전 주차장이네요 저기가 개홍산이면 형수님하고 같이 등산갔던 곳이에요 결국 SK주유소까지 왔습니다 와 오래된 가게입니다 골목길로 들어왔습니다 차소리가 시끄러워서 여기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오동입니다 유난히 연립빌라가 많아요 오 빨래 말리는 풍경이 마치 똑같습니다 저 멀리 기와지붕이 나를 부르고 있어요 사믹빌라네요 기와지붕이 컬러가 다양해서 더 예쁩니다 이곳은 오리로 1025번 길입니다 생각보다 오늘 날씨가 푹푹 쪄서 잠시 쉬었다 갈게요 수많은 다육이를 이렇게 화분을 갖다 놨습니다 연결 통로가 있을지 연립빌라가 아담하고 좋습니다 운 좋게도 연결골목이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땀이 삐질삐질 나옵니다 요 뒷편으로는 조그만 동산이 하나 있어요 오 골목길 예쁜데요 오 집 예뻐요 그렇지 아까 저기 시유구나 잠시 지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남쪽으로 쭉 이동하면 되네요 주차나니 심각한 광명오동을 보고 계십니다 요 언덕길부터 구경합니다 표지판을 보니까 여기에 광명오동 주민센터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오 저쪽엔 산책도가 하나 있고 산장빌라 산장빌라 개봉성결교회 저기는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현장지원센터라고 나오네요 와 저 향나무보소 여기 정말 시원해요 광명서초등학교 너부대 어린이공원 여기는 선선하니 바람이 부니깐 한숨 자고 가고 싶어요 향나무가 정말 크죠 너부대 도시재생마을지도 여기는 숲세권이에요 여기도 소공원이 하나 있으니깐 구경을 해 볼게요 귀여워 옛날에 이곳에 넓은 들판이었다고 하여 너부대 공원을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너부대 풍차더서관입니다 광명서초등학교가 있어요 광명 7구역이군요 이번에는 동편골목길로 가보자고요 예쁜 집 발견 여기도 온통 빌라구요 지금 학생들 퇴근시간인가봐요 ㅋ ㅋ ㅋ ㅋ Werner $$%& ガ resign 아 이게 더 귀여워 ㅎ ㄹ ㄹ ㄹ ㄹ ㄹ ㄹ 온통 건거리의 행사 학생들입니다.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 더워서 안되겠네요. 콜라 한잔 저는 콜라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얼음물을 챙겨 다녀야겠어요. 탈진할 것 같아요. 와 이 골목도 예쁘다 이 골목은 마트만 3개가 있어요. 여기는 완전히 번화관데 이 노란 건물이 장미빌라거든요 생선을 말리고 계시네 제가 어저께 폰을 깨먹었어요. 떨궈가지고 저 골목은 패스합니다 이곳은 노부대로 43-7 학생들이 퇴근 중이라 차량이 힘들었는데 이제 좀 잠잠해졌네요 이 골목 똑 패스 오늘은 뭐 그냥 발길 탔는대로 돌아다니겠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 유치원 옆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되게 많네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갔구나 광명 한진타운아파트 망했네요. 이 카메라 배터리가 다 됐어 여기는 막다른 걸 뭐 어제 배터리 충전 안하고 그냥 잤더니 망했어요 이럴때는 뭐 폰으로 사진 찍으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한진 해몰아파트가 이 주위에서는 단지가 제일 크네요 이번에는 이 헤어롬아파트 동편으로 쭉 이동해 볼게요 여기는 패스 아... 요걸목을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저는 일단 요걸목을 먼저 보고 싶어요 제가 카메라가 배터리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충전을 안하면은 중간에 촬영이 안 돼요 일단 어떻게든 오늘 촬영을 마쳐야겠습니다 저 아래까지 있다가 촬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왔으니깐 끝장을 보자구요 저는 지금 광명 5동 골목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 멀리 광명 남초등학교 길 건너편은 이따가 갑니다 저쪽편은 또 광명 8구역 저쪽 멀리는 벌써 재개발이 되고 있어요 자 다음 골목 구경합니다 이제 골목 나오면은 세로로 남쪽으로 쭉 이동하겠습니다 왔던 길을 살짝 돌아가고 있어요 골목도 이쁘고 집도 이쁘네요 왠지 이걸만 아까 왔던 것 같은데 지도를 보니 왔던 곳이 아니었어요 여긴 골목길이 심상치 않은데요 골목길에서 향기가 나요 골목길에서 향기가 나요 예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예뻐 골목길 다음 골목 넘어가기 전에 요쪽부터 봅시다 여긴 아까 왔던 것 같은데 자 아래에 시장인가 예쁜 골목길이 요 아래쪽에도 하나 더 연결이 돼요 법사랑타운 자 여기도 예쁜 골목길이 있습니다 오오 광명새말시장 시장에 도착하게 됐네요 시장 구경은 해봅시다 광명 전통시장 보다는 규모가 적지만 오 규모가 상당히 커요 생활에 다닌 맛집도 있다 와 시장이 무지 크네요 시장하면 또 이원철 구독자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죠 이곳이 지도상으로 표기도 잘 안되있고 되게 조금 할 줄 알았는데 엄청납니다 생각보다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와 여기는 구이용 삼겹살이 1kg에 15,000원 여기는 광명새마을시장입니다 찐빵집이다 얼추 시장 구경만 30분은 걸리겠어요 얼추 시장 구경만 30분은 걸리겠어요 자 이 새마을시장이 광명 5동 남쪽 끝입니다 시장이 되게 커요 라이프주택 빈집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빈집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자 골목 끝까지는 일단 가보고요 전부 빈집이에요 이쪽도 빈집 한진 에버빌 뒷골목 한번 보고요 뒷골목 한번 보고요 뒷골목 한번 보고요 골목 냄새를 보면은 빈집에서 나는 냄새들 이런 냄새들이 많이 납니다 아마 이것도 조만간에 재개발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가 광명 5동의 끝길 멋들어진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예명관 골목골목 구경하면은 이제 큰길이 나옵니다 오 여기도 빈집이야 여기에서 장판 뜯으면 나는 쾌쾌한 냄새가 났나 봅니다 어 저기 고양이 한 마리 있어 어 누군가 밥은 주고 있나봐요 다행이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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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기 옆에 단독 주택이 하나 있는데 여기 집주인분이 먹이를 주나봐요 여기는 새말시장 출입구 7번 이쪽 골목도 들어가 볼게요 오후 3시가 넘으니깐 서서히 그늘도 쥐고 좀 걸을만 해요 사진찍으랴 영상찍으랴 정신이 없습니다 시장 근처가 온통 재개발지역인가봐요 여기는 쪽방촌이었나 본데 이미 다 이주를 하셨어요 여기는 시장 빈집 스티커를 다 붙여 놨어요 다시 시장입니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으로는 식당이 쭉 이어지네요 비빔밥 쭈꾸미 소머리 국밥 아파트 단지가 서기 전에는 이곳에 사람이 정말 많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이럴줄 알았지 저쪽이 벌써 재개발하고 있네 광명새말시장 안녕히 계세요 제가 서울에 여러 지역을 가봤는데 아파트지역이 많은 곳은 전통시장에 사람이 없더라구요 우와 시원하다 상당히 시끄럽네요 여기는 아따 야 선거 유세하느라 되게 시끄럽네요 아따 야 선거 유세하느라 오마이갓 하필이면 이 골목에서 유세를 하고 계셔 일단 길 건너갑니다 광명새말시장 이 길 건너편도 상당히 골목길이 크네요 오늘의 마지막 한 블럭 남았습니다 오 이쪽은 이미 재개발 하고 있는데 그만갑니다 어쩐지 여기는 인도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두산아파트 여기는 광명 7동인데 여기는 광명 7동인데 남은 골목길 조금 더 힘내겠습니다 간판 되게 웃깁니다 깨구리 더이상 연결골목이 없나봐요 드디어 골목당 골목 하나 나왔어 와 바닥도 이쁘구요 골목도 이쁘고 집도 이쁘고 이런 골목들은 또 저의 힘을 나게 합니다 조용하다 우리 고향뿐이다 경상도 사투리 쓰셔 골목 되게 이쁘죠 박쇠소리도 나네 두산아파트 상가가 이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 광명교회 광명교회 어우 차가 여기도 이런 센터가 있네요 마을 기록실 마을 기록실이 있으면은 제가 굳이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겠는데요 저는 서울만 해도 벅찹니다 광명시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동네 동네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기록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생각보다 아파트들이 높지가 않아요 이곳은 비록 광명 칠도기이긴 한데 한 블록으로 통합되어 있어서 차량을 하게 되네요 이제 저기 큰 길에서 우측으로 가서 오늘의 차량 종료합니다 이렇게 핀마이크를 달고 하면은 쌩 목소리로 크게 안 내도 잘 녹음이 됩니다 사람들 많을 때는 지금처럼 소곤소곤 말해도 녹음이 잘 되나요? 오간만족 노량전에도 있는데 이쪽 골목도 번화가에요 긴 시간동안 시청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진감인의 서울이 아니지 지금까지 사진감인이었고요 다음 골목길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거 LCD부터 일단 수리를 해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